Q. 에. 이외에, 뭔가로 그러면 QR 코드로? QR 코드 괜찮은데요? QR 코드 괜찮은데 각자의 QR 코드가 따로 있는거야. 진짜 뭐 그 뭐야. 히트맨처럼 뒤에다가 바코드 딱 해갖고. QR 코드 괜찮아요. QR 코드를 갖고 다니는거죠. 그래갖고 QR 코드를 찍으면은 거기서 이걸 딱 볼 수 있는. T.E. Q. 에. Q. 에. 찍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정보는 몰라요. 대신 이 사람이 담배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만 알 수 있는 거지. QR코드를 찍으면. 그러면 실제로 진짜 나중에는 몸에 뭔가... 그건 안됩니다. 그건 안됩니다. 근데 그 QR코드를 누가 발급해주는 거야? 국가에서. 국가에서 발급해서 내가 그 QR코드를 받았어. 잃어버렸어. 내가 그릴 수 없잖아. 나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고. 잃어버린 너무 치명적이네. 잃어버렸어. 나 QR코드 잃어버렸어. 다시 재발급해주세요. 니가 누군데 QR코드를 보여줘. 잃어버렸다고요. 니가 누군데 QR코드를 보여줘. 잃어버렸어요. 이렇게 이거잖아. 이렇게 되잖아. 너무 치명적이다.